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5 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구요 32개의 말을 이용해서 즐기는 게임입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리스 라는 게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 토리스는 32개의 말을 사용하는데 하얀색 16개 까만색 16개 사용합니다 1 2 3 4 가 그려져 있는 말 각 4개씩 총 16개의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1 2 3 4 가 표시된 것이구요 뒷면은 이렇게 파이 표지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도 좋고 숫자 1 2 3 4 를 이용해서 플레이 말을 이렇게 만드셔서 플레이를 진행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 토리스 게임의 목표는 타일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색깔 타일이 위쪽으로 오도록 타일을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얀색 플레이어가 먼저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타일에 표치된 점 개수만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개는 1칸 2개는 2칸 3개는 3칸 4개는 4칸 까지 이동이 가능하구요 비어있는 칸은 무시하고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라고 되어 있는 것은 4칸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말이든 상대방의 말이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말 같이 움직입니다 함께 이렇게 같이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시에는 이동되는 방향 반대쪽에 있는 말들 따라서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쪽에 있는 흰색 말이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뒤쪽에 있는 말들도 그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까만색 플레이어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까만색 플레이어 여기 있는 것을 위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데 이 까만색 플레이어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딸려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하얀색 플레이어 하얀색 플레이어는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죠 빈칸 빈칸은 무시하고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몇 칸이 상관없이 비어있는 칸은 무시하고 이와 같이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쪽 뒤에 있는 말은 그대로 따라서 이동을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까만색 플레이어 이쪽에 한번 말 이동해 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거 한번 움직여 볼까요 하얀색 플레이어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요 이쪽 뒤쪽에 있는 말 이렇게 이동한 방향으로 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 시에는 그 밑에 있는 더미 전부 다 이동을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거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두 칸 하나 둘 이죠 자 더미를 다 들어서 하나 둘 이동하면 되고요 자 해당 방향 쪽 뒤에 있는 말들도 마찬가지로 자 그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얀색 플레이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말 이동해 볼까요 자 비어있는 칸은 무시한다 그랬죠 비어있는 칸은 무시하고 하나 둘 자 이렇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딸려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검은색 플레이어 자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어있는 칸 무시하고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자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리 딸려가는 것이 없겠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가로나 세로 말을 이동시키면서 플레이어를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은 최소한 한 개 이상 말을 이동을 시켜야 되고요 다른 더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되고요 패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 둘 자 이와 같이 이동을 하고서 자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말이 없죠 빈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위쪽에 자신의 색깔 말이 있는 그 더미를 전부 다 가져와서 뭐 높이를 비교해도 되고요 이 타일의 개수를 비교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높이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까만색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가 많은 혹은 더미의 높이가 더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 5토리스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이 점의 개수만큼 가로나 세로로 이동을 해 가면서 더미를 쌓아 가는데 여기 숫자 1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약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후반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타일이 됩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이 일자리 상대방의 타일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일자리 타일을 잘 활용해서 잡히지 않도록 도망다니면서 자신의 타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게임판 자체도 그 타일의 배치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할 거리가 생기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명 이상 할 수 있는 5토리스라고 하는 게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